오케이, 예! 아, 이거는... 컷! 다 잡았다. 그렇지, 한 곳에 몰빵되는 것보다는... 응. 어서 할 때 3명보다는 낫지. 그렇지. 영상 올린 거 봤어? 레시? 아니면 에펙? 에펙 말고 레시. 아, 장군님 끝에... 퇴근하자마자 한계 올라왔길래... 봤지? 밤에 마무리하고... 유튜브에는 주말에 올라갈 것 같다. 미리 보라고 그냥... 올려뒀지. 바로 장군님이여. 글 썼다니까... 글 썼다니까... 글 썼다니까... 멋졌지. 뭘l 상대 1세 자, 가자. 올래! 자자, 올래! 한 팀, 두 팀... 밀밀 한 팀인 것 같은데 아 비켜 이 새끼야 저..댐..총이 없어 그 있나? 근데 반대쪽이네 괜찮아? 격실더를 부숴었다 격실더 크랙인데 아 비켜 진짜 도망가니까 못잡았다 안에 있거든 더 실드 크랙이야 얘 실드 없음 제 실드 없음 잡았다 잡았다 걔 한 명 도망갔고 한 명은 다운이고 실드 지금 몇 번이나 갈아있는거지요? 애판 좀 먹고 내가 빨아라 안 되겠다 탄 일단 탄부터 수급하고 일단 탄부터 수급하고 요 쓸거면 쓰거 오케이 윙맨이 스마일 주고 나 실드 먹어야 되는데 로바 하나 더 썼는데 상대팀 로바 그래? 근처에 썼다 내 앞쪽 같은데 내 앞쪽 파는 내가 다 당겼다 중탄하고 샷간탄인데 다 당겼거든 어 어떻게 말타인가 아이구야 와 우리팀이 방해가 되네 으악 으악 컥 컥 컥 컥 우리팀 실드에 한 알이 다 맞게도 되지 개 아무지게 때렸대요 벌써 진짜 얘가 개들인가 보네 도망갔는데 플랜 라인 써야겠다 장갑초 레일로 이동한 뒤 나 그냥 벌써 안되나? 빠르게 이동하는게 좋아 여기 추가 보급품이 있다 여기 일반 개머리판이다 레벨 2 상냥하기도 하지 고마워 경탄 맞네 응 그래서 들었잖아 에이 302인 나 이번에 경탄 안쓸거라 니 써도 돼 그래 둘 다 에너지탄 쓰네 지금 아 지금은 에너지탄 하나밖에 없어 내 이게 윙맨 들면 버릴 수 있는데 쇼핑 좀 하자고 오호 먹을게 없구만 돌아보자 그냥 멍에 가지 하복이랑 그냥 зах Kant Ark도 드라이밍 College 일단 букв 카치 중 이b 왜 열렸냐 으흠 어 얘 왜 열렸냐 땡겨가면 열리나보네 땡겨가면 열리고 어 잠깐만 너 멀리 날아갔어? 아니 저기있다 어디? 머리위? 머리위에 사운드가 스바네 파워갔나? 머리위에 뭐 나는소리 안들리니 요요요 금방이 내린거같은데 어 이제 내려왔네 꼭대기 내렸네 이제 이제 내렸네 아 나 겁나 아파 아 잠깐만 아 실드 너머네 아 우리 남은 완전 다운됐네 갈만하면 회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되네 아 실드 크랙 거의 실드 크랙 다 맞췄는데 네 샘 바나 야무지게 망조 하나 잡았가래 아 초유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둘 잡았가래 어 근데 어떻게 해야되네 이게 제작가능하잖아 아닌가 그게 없다 아니 배너 제작가능한 캡터 맞지 일단 그건 모르겠고 힐이 없다 일로 일단 좀 더 달려 오케이 다 잡았다 다 잡았가든 아이씨 다 차마가 났네 멍차게 덤벼맞는 이 까. 까비 아 무기가 진짜 쓸 만한 게 한겐 안 떴어 비주류 무기만 잡고 들다보니깐 힘드네 괜찮아 원래 SMG 골치 아픈 친구네 완전 물이 왔니? 이건 둘이서 하는거야 나쁘지 않은지 됐지 시작하자마자 뒤져도 점수 다운되지 그럼 바로 데려야지 겁나 많이 데릴거거든 어디로 가야 잘내렸다고 소문이 날까 가운데 힘들거 같은데 괜찮아 코앞에 한 명 있는데 오우 잠만 나 딜 150 뭐야 얜 또 딴팀인가 아 같이 내려주지 주먹으로 뚫으면 야무섭는데 아이씨 위치가 아이씨 위치가 아이씨 빠른 다음 게임 가는거지 아이씨 위치 깨지는건 본적이 있어 내일부터 이제 태풍 온다는데 오겠나 태풍 오겠나 관통한다는데 오겠나가 아니고 다 나왔는데 울산은 울산은 그래도 믿을게 못된다 태풍 오는 것도 믿을게 못된다 태풍 오는 것도 믿을게 못된다 우리 지금 오는 태풍하고 그전에 태풍 그전 장마때도 비젼나 많이 온다 했는데 새벽에 한번 비 많이 온 거면 많이 온다 싶을정도로 온게 없었는데 어디서네 바로 저내려 이놈아 정말 다 2층으로 가서 나 바로 내려갈게 아이 저놈 보고 1층으로 가라고 내가 일부러 2층으로 가려고 내가 일부러 2층으로 가려고 저놈 아이씨 위치에서 유튜브 보고 있다고 흐흐흐 느린 사운드 듣고 있대 들어왔구만 바로 이렇게 전부 타야되나 아니 나 지금 총이 개거진데 확실하게 질 확률이 있어 속 쏘는 거야 프로텍트 뒤에 숨어 챔피언이 쓰러졌어 영원한 왕은 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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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볼트 피스상 하..티 205치 잡으러 가서 이제 3대2니깐 가능할거 흐헤 나 경산이 별로 없긴 한데 왕 다리에 그 왕 다리 으흠 힐슐더 제 에이퀴즈 핏핏인데 로프타인데? 욱실도 브레이 로프타거든 로프타가자 나 하나거든? 쟤? 지금 깜빡 하래 해보고 나 그거 맞았네? 가열 그거 떴다 아 이거 누구야? 컷 다 잡았다 방금 저게 마지막 팀원이었어 네 실력이면 코사마트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겠어 전쟁 분야로 말이지 일부 실드를 충전한다 확실히 모자색 작품 보기가 빠르네 두 명 금방 녹여버리네 일부 실드를 충전한다 이제 누구지? 뭐 달라고? 권총, 아리사오, 연성원총 매드맥이 궁극기가 제대로 안 들어왔다 제자리에 통티면 힘들 뻔 했는데 제자리에 통통 튀어가지고 슬이덩이 하겠지? 슬이덩이 하겠지? 유호우 맛있는 게 없네 맛있는 게 그치 뭐 여기 레이저 사이트야 레벨 3 내 거야 내 거라고 이두워 정말 고마워 내가 찍은 거잖아 배가 먹었잖아 아 그래? 어 줬어? 아 다시 줍시다 들어갈까? 아래쪽으로 가자 공격 대상이 됐다 공격 대상이 됐다 경계 저쪽이 귀찮은 놈이다 뒤에 쏘온다 그럼 저거 야 또 쏘온다 아이씨 양각이다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쪽은 딱 가야된다 뒤를 밀든 앞을 밀든 아 아 아 이거 빠르게 앞에 딱 가야되네 우리 뒤에도 오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락 미사일 락 뭐냐 이거 미사일 락 뒤에도 왔다 미사일 락 미사일 락 미사일 락 미사일 락 한 팀 더 왔다 한 팀 더 왔다 아 싸우니 진짜 너무 오부라네 또 양각이야 삼각이야 삼각 좌우 정면 맨날 힘들어 최소 양각이랄까 최소 양각 유사일 락 한 팀 더 왔다 변동 올라가니까 샵에 대기타 고여지 뒤에 오고 이제 그래도 좀 깍아내네 흠 모두 위대한 업적을 세울수 있길바래 승리는 내 것이지 지방 어디갈꺼야? 아니 뭐 잠깐만 따로 내려야겠다 어디갈라고? 나 수직나까 어디갈까? 이어가야겠는데 저쪽으로 이동하는게 좋겠어 이거 이상한 놈 쩐맛 해가지고 이거 조졌네 아 더블 탭 트리거다 두 발씩 쏘는거 아니야? 우린 링 아니야 생각보다 쩔쩔쩔 재밌게 놀아보자고 갑갑갑 레벨 2 와이 더블 탭 트리거 온 거미 잡고 있어? 어? 파밍할 때 많이 없으니까 거미 잡고 템 먹어야지 거미 맛있거든 지금 예 배치웠나? 우린 이제 죽을 거야 으흥 까빠 해봐라 저희 카페 응 나 배낭도 없다 나도 배낭 없음 이제 싸우러 가야지 헬스케이프 폭포로 공격하러 가자 아 누아랬네 어 윙맨 윙맨 니 샷건 쓸래? 응 나 샷건 쓰고 있다 아 이거 먹으라 그러면 어때 오케이 황금이 2개 난 윙맨이 좋아 와 공습 괜찮아? 어? 안 맞아 우리거 아니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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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없어서 템을 먹었겠네 아이씨 가방이 없어서 템을 먹었겠네 하편 수류탄을 투착한다 스마트 플레이시 적을 투착한다 아이씨 하랑까봐 어딜다 하나 하랑까봐 어딜다 하나 아이씨 아이씨 쟤도 쪼인다 쟤도 양각 잡았다 그래? 아 쟤도 양각 잡았다 그러면 테두리에서 하나 내봤을도 않은게 쟤도 양각 잡아서 아이씨 아이씨 가방이 없는거야 아 실드 소리 으흠 양 뒤에도 있다 여기 사운드 앞에 밀자 앞에 비 붙었는데 이미 아오 가깝다 어 물조모하면 양각당이 디진데 근데 진짜 빨리 못 밀어버리면 잡힌다 우리 뒤에 사운드 나거든 이쪽에 있네 그니까 내려갈게 길래 그래 저게 리터라고 하고 있냐 저게 리터라고 하고 있냐 저게 리터라고 하고 있냐 나 DSC점 응 얘들 닦긴 닦아야되거든 물조모는 닦아야되 어차피 자기장 안이니깐 음 얘들 닦아야되 건물 안에 있거든 하나는 건물 안에 있고 하나는 건물 밖에 저 멀리 또 쏜다 가편 수립단 이거는 무시하고 빼도 돼 가자 뒤에 또 저 먼 데서 저기 쓰거든 얘들이 따라오면 죽여버리고 아이씨 불총객이야 앞에 돼 있네 내가 뺐거든 옥테인 오른쪽 일부실드를 충전한다 위치는 2층에 패스파인드 1층에 옥테인 건물 안에 풀로 올라가면 펩하겠음 2층을 만나보시지 내가 가실드 그래 들어가야 돼 아아 바로 2명 가네 아이씨 하나 어디있어 메리킹? 철저 이거는 잡아야지 인정? 모르겠는데 못 맞춥는데 칠드 크릴이야 나이스 이거 못잡았으면 좀 충격이 많이 클 뻔했다 내가 살려줄게 이거 있거든 아니다 내가 한 마른 니 모라 먹방 먹방 살려줘서 고맙다 아 맛있어 왜이래 맛있어 친구들 아 나 치료한다 음? 왜이래 맛있는가요? 나 6딜만 더 넣으면 빨갈비야 빨갈비 일부실드를 충전한다 일부실드를 충전한다 니 중사수야? 응 또 먹으라 이거 음 맛있네 틸이 부사기밖에 없어? 작은걸 다 썼네 더블탭 트리거라 한번 쏘니까 하니 얼마나 빨리 소모되는지 준비도 하려면 가자 으흠 가방이 아직 흰색이라 너희는 이 정도의 도움도 필요한 건가? 불편하겠네 제가 할게 없다 뭐 안될게 뭐있어 히힝 삥 돌아가자 앱 사운드 옥테인도 있고 퓨즈도 있고 옥테인도 있고 옥테인도 바로 HP였거든? 그니까 약받는 소리가 바로 나는데 아이씨 오른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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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살짝 좀 로켓 움직였네 로켓 움직였다고? 예전에 약간 움직인게 딱딱한 느낌인데 지금은 스무스하게 움직이네 이거 앞에 닦고 가든지 뒤로 존나 뺑 돌든지 둘째 한개 해야지 하늘은 중입니다 하늘을 봐 복제기가 내려온다 뛰어서 만들거 있으면 만들고 가자 배낭이나 만들까?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몇백이나 만들어야겠다 파이야 내꺼 먹어라 이거 파란거 흠 맛있네 맛있게 흠흠흠 점프타워 있거든 오케이 아직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딱 위험하다 싶으면 벽 깔고 이 안에 저기 저기 있으면 깔고 도망가고 배터리 생겨났어 벽 쓰면 가고 밍 가깝고 1분이나 남았어 훌륭해 차량 운전한다 흠흠 아 잘못놀었어 화가 잔뜩 났네 이거 옆으로 그냥 바로 가자 바로 저기로 이동하자 동료들 사보지 말고 쟤 이미 쐈는데 공격기 대박 잘못 쐈다고 이 새끼 이거 입고 지키면 충분히 이 팀 어차피 쟤도 와야되네 나 배열하고 있다 뽑상 이거 아 애매하네 탈주타워 깔까? 사고 안 돼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만들었거든 먼저 타라 타고 완전히 건너가자 터지지 근데 풍선 존나 있어 오면 터지지 아 나 금방 내렸네 이씨 맞네 내 탈 때는 타졌네 그럼 우리 뒤에 있는 친구는 내 안에 빠고 빨리 왔어야지 도움이 금방에 달리기 소리가 나더래 으흠 도움데 우리 위에 옥상에 보급 떨어지 맞네 맛있겠지? 기대줘 여기 있네 빨려들 간다 아 실드 널마 껸데 모바일 시끄럽 조정중이다 파란.. 아 보랄깝다 보랄깝다 요샌 이제는 다 바깥하겠어 아무어 맞냐 내 체력 깎인거? 혹시 그 키트 있니? 아니 나 그거 완전 푸출키트 없어 푸출키트 없으면 이렇게 하지 일부 실드를 충전한다 너격장 있어 헤드 맞았나 보다 체력이 이렇게 까는거 보니 보고 먹었어? 아니요 나와봐 크레이버 먹을래? 패끼들 혼내준다 일단 내려가고 야 우리 뒤에 옆목 옆목 바로 코앞에 적있다 일부 실드를 충전한다 여기 너무 안 돼 제 팀표치 맞네 아 골치 아픈데 크레이버가 재미 봐야겠다 이제 저 왔네 왼쪽에 빨간핑 찍었대 걸어왔네 아 대복지 아 힘들구만 올라가자 올라가야된거 맞지 올라가면 빡센데 근데 자기장이 쟨대가지고 어쩔수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내려가야되는거 아니야? 그게 낫지 차를 싸울때면 반대편에 적 있다네 지금 아 씨 또니 계속 아 양교도 하고있어요 실드 줄까 실드 쳤어 자기장 인해야 될까 존 아이디어야 될까 인해서 싸우는게 낫다 그렇다면 저 땐 뒤 못한순간 죽었다 보면 돼 네 실드 있다 근데 벽 태웠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니까 끝났네 우리 다 죽었으면 팀이야 응 다 죽었다 그니까 끝났네 우리가 한팀 두명을 다 가졌어 두명을 뽕 뽕 안에 있던 애들이 이긴 같은데 우리 왼쪽에 있던 놈 걔들 이겼지 이래서 자기장에 먼저 들어가던지 아님 제일 늦게 가던지 둘 중 한개가 제일 좋은데 오늘 선풍기 새거 사갖고 도착했는데 아 조립이 안돼갖고 한시간 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하니까 그걸 한시간이나 붙잡았다고 설명이 중간중간이 생략되어 있는거야 마지막 10분에 유튜브 보고 확인한 다음에 조립했다 선풍기 조립이 완전히 다부분은 다 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연결을 해야되는데 나사로 조이라는거야 드라이버로 어 근데 나사도 안보이고 드라이버도 안보이는거야 이상한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 부품은 또 선풍기에 끼우라는데 선풍기에 끼워도 안 붙는거야 잘 못할수도 있지 뭐 결국 결국 찾긴 찾았다 원래 조립 잘 안해본 사람들은 잘 못한다 오이쉣 도대 아이 총이 없잖아 난 뒤졌다 아 그래 아이씨 살려주세요 바구리쳐요 아하 이거 내릴때 세명이상 한곳에 내려야되는데 아깐 따로 나리라 너무 아니 그건 저거 없을때고 이번에 세팀이상 내렸잖아 우리 제외하고 내내린 건물에 한팀 내려가지고 3대1로 두들겨 맞고 뒤졌다 나도 내내린데도 한팀 내렸어 나는 핑 찍은데 정확히 내렸는데 핑은 이제 그거고 저 지점에 내린다는거고 그 건물에 내린다는게 아니고 음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 한곳으로 내린지 어느 한곳으로 보이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좀 뭐했잖아 내 근처에 내렸으면 됐지 그러니까 아까나 한곳은 보이라며 내린곳을 내린곳을 그래서 나는 핑 찍힌 대로 내렸다가 그래서 나는 핑 찍힌 대로 내렸다가 얘 배너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을걸? 기다리면 되니? 모르지 얘가 배너 만들어줄란지는 배너 만들 수 있는데 나가면 탈출 취급됨 무섭네 오늘 끝나면 나가리 한번 해봐라 탈출 휴식 뜨나 안 뜨나 제작 되나 본데? 이게 제작했을 때니깐 모르겠다 차소리가 나는데? 부활 할 수 있다는데? 배너 제작하면 그니깐 얘가 배너 만들면 부활은 할 수 있어 난 어떻게 만들어? 그거 우리 배낭만드는 그런 기계있다 얘가 아 거기서? 포인트 드나? 그러지 들걸? 내가 만들어본적은 없다 부활은 해봤어? 부활은 아 근데 부활도 해본적 없는거 같아 흐흫 흐흫 나하고 래식하러 갈까? 래식? 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여하고 끝나면 쉴라고 오케이 그럼 언제까지 하고 쉴건데? 니 할때까지 아 내 어제까지 쉬었다가 오늘 간만에 출근했는데 힘들다 흠 흠 시던가 크 아 쉬는 시간도 없이 오늘 존나 빡세게 일했어 왜? 몰라 하다보니까 그리 됐더라 시간이 내일 일제 오겠네 일하다가 시키게 보니까 애매하대 어? 내일은 일제오르네 내일 모르지 내일 날씨와야지 이 하늘 꼬라죽보니까 심하게 쳐야겠다 어? 언제 기다리노 이거 지키 패너만들긴 만들겠나 만들줄 모른거 같은데 나도 만들줄 모른데 막 힌 찍은거야? 니가 찍은거야? 지크포인트 저거 아니 니 스페이스만 누르면 지크포인트됨 제작해라고 아니 지금 맵에 찍혀있는거 맨 처음 찍은거 저거 맨 처음 찍은거겠지 나가자 안녕 고마워 고마워 이 영상은 으음 으음 다가가 독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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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